비비무제처럼 비비무제 보다 걸렸던 거 보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비비무제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좀 풀렸던 거 알았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비비무제에 이뤄선대 콜본이랑 UNI를 거기에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비어서 했는데 비어서 했는데 진짜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콜본이 흘리고는 다른 거 많이 나오죠? 와 진짜 너무 존경했는데 계속 잘 끝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음원소리를 이제 듣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팬들 음원소리가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저희 지금 이거보다 더 이상해요. 이러고 많 nay에 이제 한 개만sein 영상을 주신ASA가 하시는거 같able 했는데 czy 한다거나 시간을 말씀하신다. 2 заним úром일인 Vo мы greater yogi 고춧가루 아이고, 제가 1년에 마지막에 공부를 한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커. 그러니까 소위가 있어가지고, 소위가 있어서 다가가서, 아, 이게 뭐죠? 아, 진짜. 아, 저한테는 이런 거. 아, 2018년에. 아, 저한테는. 아, 저한테는. 하나 한 번 더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에바부샷, 에바부샷, 석진이 두께요. 네, 여러분, 회사가 좋아요. 와, 왜 기대 안 해요?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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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퀵은 이제 2년입니다. 유앤아이 활동 관련 문제들인데요. 우리는 소금 상품이 되고요. 소금 상품이 되고요. 이렇게 상품 뽑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고 있는 상품을 뽑아주면 자, 무대를 뽑고 상품을 뽑기 빨리 풀어주시면 되고요. 상품이 뽑기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뽑아주시겠어요?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대비 500의 기념을 위한 4백만 하는 기념으로 대단히 4백만 2개씩 넣어왔습니다. 상품 상품에서 가장 첫 번째로는 자비는 무엇을 보여줍니다니까요? 하나, 둘, 셋! 둘, 셋! 근덕 선우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